what are you doing? Remember your hands' come back then? 잠깐만 출렁 비쥬 Hot rail 을 옆엔 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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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갑 내가 혜정 셀럽이 누가 있어? 혜정 아유 네? 네 아유 번호 있어? 그때 저번에 뵀어요 아니, 그니까 쩐다! 아유, 번호를 받았어? 아니, 기다려. 아유, 번호를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줘? 아니죠, 아니죠. 저희 앨범이 나왔는데 공연할 수 없는 목소리가 슬퍼도 모르고 물은 무릎을 대고 우면 날 수월일 저녁 예쁜 것처럼 머리카락을 그리고 지금 가게에서 보니까 너 그때 꿈같지 않냐? 출구에서 알게 해주십니다. 그리고 아 좋아요. 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... 그러면 뒤로 보내자. 오 노! 이렇게 놀자 마시는지 항주 아무튼 우신 김에 항주 실수 했으면 좋겠나? 응. 뭐 할까? 그대가 멀리 사라지고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그리워 끝까지 할게. 안 보여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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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껍이요 cabinet. 네. 네. aney 부스도 많이 높지도 않고 저구요 발짝지근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여쭤도 있네요 조금 싫은 거 같아요 퍼포먼스 포인트는 어떤 게 있나요? 제 포인트 머리를 꼬면서 이렇게 찌르는 안무가 있거든요 제 포인트 아 네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귀를 빙빙 돌다 결국 도착한 데 문 앞에 서서 열쇠를 만지자 만지자 인기다 내부 제 포인트는 인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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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히 올게요 안녕하세요 오 마가 혹시 바쁘세요? 혹시 8시에 뭐하세요? 여러분 기사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자 자 오늘 우리 기존이 되더라 오늘 4개짜라고 대답을 해놨는데 오늘 4개짜라고 대답을 해놨는데 이제하 다행히 쓴 취업은 에너지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분은 아유 아이유 씁니다 아이유 씁니다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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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올해 앨범 아이유 아이유의 팔레트 축하드립니다 좀 우ång 5 3 3 2 3 총 공 4 1 이 웃음 이 웃음 이 웃음 이 웃음 과연 연결 성공 아유야 인사 잠깐 인사 잠깐 나누세요 케빈 좋겠다 안녕하세요 아유씨 안녕하세요 이 웃음 이 웃음 이 웃음 옆에 너무 수줍어 보이는 아이유 성분한 들여주세요 이유! 술 한 번에 들어보세요! 네!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? 누가 될 것 같아요? 올.. 올해요? 어.. 저는 뭐.. 저도 뭐.. 제가 없어져서 누가 되도 상관없습니다.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! 올.. ㅇㅇㅇ ㅇㅇㅇ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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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아이유..랑 뚜겨선 한다는 건 영광이죠. 네. 평생.. 제가 앞으로 얼마나 하겠습니까. ㅇㅇ 아이유씨 앞에서 빠르고 느리고가 뭐가 중요합니까? 그냥 아이유로서 춤을. 아이유도 또 어떤 분을 선택할지 생각해요. 오우, 너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하하하